이런 느낌으로 바라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핸드폰과는 흥이 없어요. 그래서 잘 안 쓰니까. 맞아요. 딱 이렇게 흥이 있는데 이걸로 평소에 약간 안 느낀처럼 관절염에 걸리는 데서 아 그런 거 하고 있어요. 이런 뭐 헐렁헐렁이나 확실히 이 정도 악마뜨로 맞아.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어떤 일? 저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. 슬레이드북 이런 부분 말고 이렇게 뭘 침자해 보는 거 말고 그냥 이 정도 훈련 반응으로 빌려줍니다. 아 이거 안 눌렀고 천천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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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귀찮아. 아, 귀찮아. 화면에 방처럼 나오겠다. 솔직히 말해, 얘 뿌리였어. 이 뿌리한테 있는데, 이거 잡아주면 돼. 빨리 오면 돼. 이게.. 그러면 이중과 식당들이 좀 많아서 생각보다 진짜 고맙습니다 오히려 이중과 식당들은 RC까지 많이 배운ossa 아.. 거듭하게.. 날씨가 주면 괜히apo 사는거 말씀드렸는데 그때 넣어fully 글쎄 게 아니지 아무래도 깊은 기 slab 소 road edor복 그런 날씨가 저는.. 진짜 요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